와 이거, 와 이거 겁나 작은데요?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이거 저렴한 쓰레기 랜턴 아니야? 어우! 내 눈! 아, 얼얼해. Hi guys, 안녕하세요. 래윤입니다. 오늘은 제 눈을 골로 보낼 뻔했던 이 작은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골제로? 골제로? 암튼 골제로 라이트하우스 마이크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고요. 아마존에서 25불, 하나로는 약 3만원 정도 가격을 하는 가격이 아주 착한 그리고 아주 작은 친구입니다. 좀 재밌는 사실은 이 작은 친구가 인기가 아주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조금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하는 랜턴이고요. 저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3만원 초반대 가격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제가 이 랜턴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백패킹에서 사용하는 랜턴이 필요했었거든요. 원래는 옥캠에서 사용하던 랜턴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주변 지인들이 잔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지인인 오서방이 추천을 해줘서 고민도 안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완전 만족해요. 사실 랜턴이 지가 아무리 대박이여 봤자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앞으로 백패킹 관련 랜턴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패킹 뿐만 아니라 알아보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랜턴이었습니다. 우선 스펙부터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 작습니다. 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죠. AA 사이즈 건전지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무게는 87g, IPX6 생활방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랜턴 모드로 사용했을 때 걸어둘 수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랜턴 모드에서 150 룸엔, 손전등 모드에서 120 룸엔입니다. 사용시간은 최대 밝기에서 7시간 사용, 최저 밝기에서는 17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죠. 170시간이요? 아마존에 그렇게 적혀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170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꼴제 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자세히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오래간다고 하네요. 18650 바이 LG 배터리를 사용했고 삼성 LED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완충시간은 3.5시간인 충전식 랜턴입니다. 처음에는 데모 모드라고 포장을 뜯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제품은 한번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의 매력 첫 번째 아래 USB 충전 단자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그냥 바로 꼽으면 되죠. 상단의 파란색 LED로 배터리의 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면서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USB는 접으면 안으로 접히고 충전을 할 때는 빼서 충전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매력은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한 번 누르면 손전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랜턴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랜턴 모드 약한 불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되죠.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밝더라고요. 혼자 사용하기는 정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도 가볍고 작고 충분히 밝으니까 사용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인기가 많은 세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꼴제로에서도 이거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램프 쉐이드라고 해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랜턴 가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씌워서 약간 감성 아이템 감성 랜턴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구매를 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원래 초기에는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국내에도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생겨났다고 하네요. 전 그냥 작고 가볍고 저렴하고 백패킹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구매한 건데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아쉬운 부분을 굳이 찾아보자면 랜턴 하단에 투명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살짝 마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민감하신 분들은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실수이기도 한데 이 랜턴을 사용을 하면서 스위치를 눌러서 랜턴을 켤 때 이게 항상 눈뽕을 맞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스위치를 누르면서 이렇게 보게 돼서 눈이 부시는 눈뽕을 맞게 되는 그런 부분이 굳이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이 외에는 작죠, 가볍죠, 밝죠, 저렴하죠. 저는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골제로라는 이 브랜드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기로는 배터리나 태양광 충전기 뭐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이거는 아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샀어요.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구매를 해서 밖에서 촬영할 때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더 산다는 거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겠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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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